자, 반갑습니다. 제서립입니다. 마카다미아랑 팽돌이라고 신메뉴 나왔다고 직원분께서 추천해서 이렇게 사와봤는데요. 아, 거르는 동안 조금 녹았어요. 그래서 바로 먹어볼게요. 팽돌이는 지난달에 나왔나? 이번 달에 나왔나? 이번 달에 하루 밖에 안 됐는데? 마카다미아 맛이랑 파라멜 맛? 음, 되게 고소하다. 여기 보시면 카라멜 리본이 엄청 많고 아이스크림이 견과류를 먹듯이 좀 많이 고소해요. 실제로 마카다미아 견과류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. 이번에 팽돌이 한번 먹어볼게요. 팽돌이야, 녹았어. 국극의 비극. 쏘다 마시고 팥빙보바? 목에서 톡톡톡 쏘네요. 그냥 특색은 없다. 벌써 7월인데 또 덥기도 하면서도 이런 달달한 아이스크림이 땡겨가지고 베라 신메뉴 먹어봤는데요. 개인적으로 베라는 초콜릿 아이스크림맛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좀 루즈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담백하고 고소해서 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좀 새로운 변화를 준 느낌입니다. 캐릭터도 좀 이제 열대야 느낌이던데 개인적으로 코코넛 맛도 나중에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오늘 베라 신메뉴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유익하셨던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꼭 눌러주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제발 영상에서 세번째로 감사드립니다. 안녕.